맘에 안드는 사람 있으면 머리, 이, 도ů 아왕에다가 머리 박을 거예요 알았어요? 명은충이야 아 저 누워가는 것 봐 와앗하핫핫 Handsame 와 너무 귀엽다 배영하고 있어 누워서 이리 장어예야 장어 저거 파 먹는다 냠냠냠냠냠냠 와 이거 진짜 귀엽게 잘 만들었다 너무 오랜만이야 무엇보다 너무 비극적이게도 레인이랍니다 너무 귀여워 동숲이 너무 질렸어 집도 안 꾸며 소원성취 된 놈은 뭐야 레인이 못생 내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귀여운...귀여운 개구리 이게 뭐야 우와 이거 여러개 사면 좀 느낌있다 해산물 도감? 그럴까요? 할게 매우 많아요 안주...안 들어온지 한 3일? 동숲 앞 3,4일 했어 사실 얼마 안 채웠어요 제 설직 중 하나 달리기 키를 절대 안 누른다 해요 왜냐하면 빨리 할수록 빨리 할수록 놓쳐 빨리 하려고 할수록 다 놓치게 돼 그래서 천천히 오랫동안 즐길... 여고 하는데 이 답답한 속마음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하지만 급할 것도 없고 쫓길 것도 없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해볼까 그림이 왜 고민있어 큐트 펭귄 매일 새롭고 짜릿한 경험? 아 좋아 할짝 뭔데 보물을 섬 어딘가에 묻어놓고 올게 할짝 마이크를 죽방 때렸네 섬 어딘가에 보물을 묻었어 어 밖에 묻어놨어 어 잠깐만요 그럼 나 빨리 해야 되지 않아? 아 나 애기들한테 인사도 해야 되는데 6분 안에 찾아야 돼 그리고 저 이거 아니겠지 설마 설마 10초 컷은 너무 하잖아 야 좀 성의 있게 묻어야지 10초 만에 찾았어 노래한다 애기들 그냥 이거 입고 댕겨야지 안녕 널 너무 많이 사랑한 제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제 아 너무 귀여워 얘네 둘이 메이드 옷 입고 노래하고 있어 사귈래? 하삐 뽀뽀뽀뽀다오 뽀뽀삐 뽀뽀삐 하삐패뽀 아 귀여워 싱크로나이즈 맞춰 조금 앞으로 가 됐어 됐어 아 아 날 녹여 너무 이뻐요 아 진짜 귀엽다 아이돌 또 보고 있으면 노래 안 해 아이고 바로 안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쳤다 너무 힐링된다 그러면 내가 뭐 하려 했지? 안녕 야 친구들 다 나와있다 안녕 그러라 뭐해? 조커 넌 대화의 깊이가 너무 얕아 대화의 깊이가 너무 얕아 대화가 너무 너무 그 심도 없는 것 같아 좀 더 영양가 있는 대화가 준비됐었으면 좋겠어요 이 게임에서 아기들 대화한다 이 새끼야 물론이지 정말 고마웠어 1년동안 너무 즐거웠어 에시피요? 저도 많아요 아 그리고 그 안 겹치는 거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탕수육과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마리아주 마리아주가 뭐야 내 친구가 스퀘어 스퀘어 월드 그림 하고 갔어 무슨 얘긴가 했네 안녕 이 새끼야 뭐해 오로라? 오로라 집 완전 그거야 아이스야 얼음왕국이야 영알못 반가워 반가워 뭐해 기분이 좋아 좋겠다 난 이 날씨면 너무 더워가지고 안 나가 아 탕수육 You know 탕수육 영어로는 뭐라고 하지 탕수육 영어로는 뭐라고 하지 In English 탕수육 아 이거 있는데 엠병 없다 요요요요요 어 그럼 일단 천천히 또 돌아가죠 삽도 없고 아 메미 아 메미 소리 듣고 싶어 메미 이 소리 나 못 들었어 슬퍼 여름에 느낌이 안 나 덧 빼는 거 빼고 안 나 레이니 안녕 응 탕수육 맛있어요 x잘빗 나도 좋아해요 아 갑자기 I feel hungry 먹고 싶다 오 아 뽀글뽀글 그거 미치me JHzy 으으으 retrouve 아 나 삽 사야 해 아니 3 아니야 삐삐 맛, 맛, 도깨비 도깨비, 도끼 사야 돼요 X I need an X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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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B를 자꾸 누르네 B, B 누르지 마 오늘 B 누르지 마 아 이땐 눌러야지 취소를 하기 위해선 눌러야지 하아 네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빨고 싶어 매미? 쓸 딸이 없는거? 뮤엘러리 사슴벌레 내 생각에 저거 기부 안되있어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어렸을 때 한국에 놀러와서 매미 한 마리 잡았어요 안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That is not.. 징그럽다고 뭐야? That is not scared? 인섹트 I can catch the 인섹트 because I'm scared about 인섹트 어 유아용 모빌다 이거 필요해 배트 모빌은 없네 인형이 무서워요 맞아요 인형 스퀘어리 돌 많아요 특히 이거 Let's think about it In my home and night time That That door watching me 아 그거 무서워 근데 그런 적은 없어 I never I never seen And That door But That is scary too 메미가 멋있어요 메미 이스쿨 아 왜 이렇게 웃기냐 메미가 멋있어요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I never hear about 메미 이스쿨 But cute 메미 이스쿨 아 웃겨 Maybe 케이트 툰툰 She's So Afraid Of 인섹트 Expectually Butter Butter Butterfly And Both She's Scary Curse 돌 야우 으아 진짜 무서워 다행히도 저는 커스트 돌 본 적 없어요 당연하지만 유지 메미 이름이 이쁘네 뿌 뿌 아악 삼만벨 묻었는데 삼만벨 나왔네 트리플 트리플 안됐어 나 좋아 뿌 뿌 뿌 뿌 이거구나 캘리포니아에 메미 없어요 아하 우와 신기하네 아메리칸 도슨트 헤브 애니 메미 카인트 우와 신기하다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럴 수가 있구나 That is possible I'm surprised about that 캘리포니아 메미 캘리포니아 메미 2 hot 3 so 메미 doesn't can't alive 캘리포니아 도 그럴 수도 있을까 제가 동숲 방송하면 언제나 하는 말 언제 한번 대대적인 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너무 I'm lazy해서 이 섬 꾸미지 않아요 아 언제 해야 되는데 이것 봐 뭐야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테마야 언젠간 해야되는데 어 어 게다가 이거 불편하게 한 칸 위로 와 있었어 와 와 불편 딱 맞아야되는데 이렇게 아 아 저 한국을 공부 더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괜찮아 it is fine and I start English conversation class in my university so in today so today morning I was I was I have I have I have English conversation class I have so I'm trying to speaking English well 어려워 부서 굴레디에이터 샌들 샌들 이름이 굴레디에이터 샌들이여어 진짜? 진짜 로마 검투사 샌들이었네 이건 몰랐어 나 네 다시 잠수복 입고 Jaime 좀 더 돌아다니 approval 또 뭘 더해야 될까 오우 축하 축하 하하하하 땡큐 땡큐 I will try to... 뱁 하하 검은 장미 너무 희귀하다 파란 장미 더더욱 희귀하고 뭘 해야 될까? 뭘 더 해야 될까 내가 이제? 집 꾸미기? 아 제일 하기 싫어 집 꾸미는 게 난 너무 제일 귀찮아요 나 굉장히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양이 거친 상남자예요 그래서 꾸미는 거 안 좋아해 전혀 상관없는 건데 아 아 아 아 뚜둔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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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귀여워 얘 걸어 땡기는 거 봐 얘 걸어 다니는 게 너무 귀여워 아장아장 나뭇잎벌레 있는 줄도 몰랐어? 솔직히 말해서 저기에 나뭇잎벌레가 뿌우우우우 으으으으으아 뭐 할까요? 아니 큰일이야 그냥 이럴 때 막 섬 꾸미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 아 나도 나도 상남자이긴 한가봐 가끔 이런 거 하면 막 다크소울 땡겨 그러니까 그런 거죠 데이트하느라 까르보나라만 먹어도 언젠가는 그냥 김치에 밥 말아 먹는 게 땡길 때처럼 맨날 이 담백한 동물의 숲 하니까 그냥 다크소울 세키로 막 이런 게 땡겨 막 거친 와일드 러프 한 터프 그런 게임이 동숲은 원래 조금씩 해야 돼요 특히 예를 들어 저는 닌텐도 옛날 닌텐도랑 닌텐도 3DS가 다 있었거든요 동숲은 한 2주 하고서 관둬 그리고 잡초 잔뜩 잔뜩 들어올 잡초 잔뜩 있을 때 또 들어와서 해 아 얘 잡으러 간다 오! 연꽃사막이다 야 니때문에 연꽃사막이 놓쳤잖아 너무해 1년 전 와 나 그렇게 오래됐어? 초코포 그렇게 오래된 스트리머였어 기분이 좋네요 한편으로 안녕 다크소울 할 때 좋나요? 위야 고맙습니다 한편으로 좀 뿌듯해요 이거야 이거 아 귀여워 저 별 떨어지는 거 봐 바다도 한번 들어가자 아이고 아이고 안녕 고마워 그거 알려주러 여기까지 왔어 안녕 뽕 아 난 그거 갖고 싶어 그 한 바퀴 휘리릭 돌고서 휘리릭 돌고 짠 하는 거 그 이모티콘 그거 너무 갖고 싶어 아 안녕 인사벗 소칼리스 인사벗 소칼리스 인사벗 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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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도 꺼졌어 주머니도 꺼졌어 짜잔 소칼 여기 여기 이 탑은 벌떡 탑 벌떡 이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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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 하지 불쾌요? 디스 타워 네임 이스 이.. 이렉션 타워 이렉션 이렉션 타워 인 코리안 벌떡 탑 앤디스 스태츄 이스 쪼꼬 쪼꼬 미인스 쪼꼬프 페니스 쪼꼬 쪼꼬 졸라 귀여운데 왜 그러지?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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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스 쪼꼬프 페니스 쪼꼬 쪼꼬 졸라 귀여운데? 왜 그러지? 귀엽잖아요 쪼꼬 페니스 아 이게 한글로 해야 그 찰짐감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려니까 좀 이상하다 쪼꼬포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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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이런거 안좋아하세요? 난 좋아하는데 난 좋은데? 이상하네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안좋아요? 이상한 사람이야 변태가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네 말도안돼 아 기부나 좀 하고 저 인벤토리가 가득 찼네 안녕? 하나 만들었다 한칸 만들었다 여기는 제 돌연변이 실험실 뮤턴트 뮤턴트 랩 마이 빅 빅피피 빅피피 에너지 허허 나중엔 즐겨야될 때가 올 거예요 그 매도 매도와 오해 와 경멸 그걸 언젠간 즐길 때가 옵니다 난 안왔지만요 아 아 그러세요 아 죄송해요 아 그건 또 몰랐어 아 솔직히 몰랐어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지 아니지 그래도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지 아 너무 씨 동습하면서 화내면 안 되네 자꾸 화내 그걸 누가 좋아하냐고요? 누군가는 좋아해요 난 아니야 난 아니고 아무튼 누군가는 좋아해 아 나 섬 리뉴얼 못하겠어 솔직히 진짜 아니 섬 리뉴얼 할 바에 데이터 삭제하고 다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아 너무 귀찮아 섬도 가구 배치 다시 하고 집도 다 꾸미고 해야되는데 아 너무 싫어 너무 귀찮아 그냥 상점에 200원에 파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것 같아 아 큰일이야 그리고 그냥 뇌로 게임 캐릭터 움직일 수 있는 거 빨리 그런 시절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뇌로 동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일단 하나씩 기증하죠 유지매미 흠 유지매미 설명해줘 자 들으시겠다구요 유지매미만 그런 건 아니지만 매미는 좀 시끄러운 생물입니다 한국 이름 부엉이 아울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건 수컷이고 암컷은 전혀 울지 않는데요 지글지글 우는 울음소리가 기름에 무언가를 튀기는 소리와 비슷해서 유지매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지매미를 기름에 튀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름에 튀기는 소리랑 유지랑 무슨 상관이야 케이지 순툰이 부엉이랑 비슷해 맞아요 디스 이스 케이트 툰툰 이쿨 부엉이 스케어리 인섹트 스케어로 여치 설명해줘 난 너가 싫어하는 걸 보는 게 좋아 여치는 울음소리로 유명합니다 끄르르륵 하고 울지요 까끌까끌한 안쪽 날개 위로 다른 쪽 날개의 튀어나온 부분을 문질러서 소리를 낸다고요? 마찰 시끄러울텐데 아플텐데 나 또 고마워 아 또 고마워 없떠 아니네 두 개 깼네 다행이다 야 아예 못 깬 줄 알았는데 어? 꽃 심기 있다 세 개 세 개 곶감에 입은 아 귀찮아 곶감에 입 빨래 때야 연근용 잔디 안녕 했지 방금 막 깼어 점심 먹었거든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저 볼 핑크색 볼 봐요 핑크색 아 너무 이뻐 아 너무 이쁘다 너 힐링된다 그러면 다시 팔 것 좀 팔고 뭘 더 해야 될까 바다 한번 들어가자 바다에서 잡을 것 좀 쭉 잡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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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와 돈 꽤 되네 4만원이네 이렇게 한번 돌고와도 아 고마워 으으 방정리는 언제 할까요 아니 할 수는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귀찮아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방 꾸미기를 사실 동습하면서 집을 안 들어가 버릇해가지고 집을 꾸밀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고 있네 어 핑크색 꽃이 얘네들끼리 두꺼 빼가돼? 이건 몰랐네 어 어 목구리님 언제 왔지? 아이 미친 목구리님 왜 사과에 이렇게 눈 돌아간 거야 목구리님 사과 10개 보냈어 어따 쓰냐 이거 소중한 건데 어떻게 팔 수도 없고 일단 갖고 있읍시다 충주사 목구리 사과니까 소중히 간직하고 있죠 어딘가에 쓰겠지 뭐 아 난 누가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컨설턴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 집을 꾸미기 위한 컨설턴트를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아 이것 봐 이거 뭐야 디제이 박스 앞에 북어 있다고 북어 크흐 아 빵빵해졌다 한바퀴 돈다 한바퀴 돈다 북어 한바퀴 돌아 아 귀여워 포기해줘 꺽북 거의 포기했음 맘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머리 북어 어왕에다가 머리 박을 거예요 알았어요 나 한바퀴 도는 거 봐 미안해 조커보 아 웃기네 아 웃겨 그래 조심하세요 북어독에 북어독으로 세수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보세요 아 나중에 할래 아 귀찮아 진짜 진짜 너무 귀찮은 거 이거 북어독으로 아니 북어독이란다 자꾸 그 집 꾸미는 건 말도 안 되게 귀찮아 그래서 나 안 할래 아휴 나중에 한 새벽 2시에 자고 싶은데 자와놔 그럴 때나 해야지 아 매미 소리 그러면 아 친구 집 한번 쑥 가자 나와있는 친구 집 한번 쑥 들고 나 여기 안 먹었나? 안 했나? 했네 아 괜히 한 대 쳐가지고 부숴졌죠 친구 집 한번 돌아서 DIY 먹을 수 있... 어 저거 그거다 이 자식 두 번은 안 속아 너 누구야 두 번은 안 속아 나무를 흔든 적이 없는데 나뭇잎 있잖아 귀여워라 여기가 개구리 집 여기가 펭구 여기는 곰돌이 여기가 레이니 여기가 조커 아 써있네 냐옹이 신기하네 애들이 다 나와있네 오늘 아무도 집에 없어 집에 있는 애는 초코뽀뿐이야 어 애플 애플 의외다 애플이가 집에 있었어 어 뚱땅 뚱땅 뭐 만들까 애플이 애플 뭐해? 나 저 눈 희번뜩 뜬 거 너무 웃겨 4배가 안 된 거 뭐해? 조개껍데기 러그? 내 생각에 그거 초창기에 받은 건데 내 기억에 되게 처음 받았어 동습할 때 되게 처음에 처음에 모르면 호구지 누구한테 줄까? 목구리님한테 있겠지? 벌써 그분 고인물 돼서 있겠지? 어 야 근데 뽀얀미 어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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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기야 아니 그 낚시대회인데 옷을 신중하게 구를 거래 쟤한텐 패션쇼인가봐 뽀얀미 어디갔다 뽀얀미 혹시 아까 봤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나 평당 어우 시원해 와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바다 들어가고 싶어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벌써 너무 더워 날씨가 그리고 빨리 해타란 보고 싶어요 해타란의 영어 이름은 파스칼이래요 파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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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싶어 무슨 도구 주려나 해타란이 모여봐요 동물의 숲 전 시리즈인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 푼 기억이 안나지만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에서는 그 해적 가구를 줬어요 그게 은근 이뻤단 말이야 뽀덴하고 해적 가구 여기서 뭐 줄라나 막 해적 가구에 대포 그런거 있어서 집 꾸밀 때 창문에 대포 놓고 그럴 수 있었는데 여기서 모르겠네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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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놀아 선의력이 너무나죠 너무나죠 바다포도 바포다도 필요없어 이것도 은근 돈 되더라구 다른거 좀 먹고 싶어 나 가리비 갖고 싶어 해타란 주고 싶어 안주먹 아 이거 엄청 희귀한가 보다 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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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줘 해타란 만나게 해줘 오늘 오늘 중으로 한번만 고끼 아 졸려 가리비는 어디 sequel 가리비 언제 나와 가리비 어떻게 나오지 가리비 아윗 자꾸 이거 나와 용увати 용과 같이 생긴거 말미자리 저렇게 과일같이 생겼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정도 아으으으으 grav clown 엑스타 타임 가줘야되요 졸려서 어? 성게 아 야 뭐야 이놈 클 거 빠른데 누구야 가리비 가리비 해탈한 나왔다 저 좀 너무 귀여워 보노보노 아 얘 봐봐 멀리서 보고 이렇게 가까이 와 아 귀여워 지금 잡은 가리기 가리비 나에게 주게 나 얘 볼 때마다 걔 생각나요 다크 소울에서 그 가본무사 그 카타나 두고 가게 이거 같아 가죠 고맙네 아 해탈은 진짜 귀엽다 가리비를 받은 보답으로 레시피와 바꿔두었다네 그 레시피에 꼭 필요한 진주는 가끔씩 바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귀한 재료라네 나도 찾아 둘 테니 또 가리비랑 바꿔줬으면 좋겠군 아 저 발 흐는거 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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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마디 해도 될까 스읍 하아 이거야? 아하 계획은 치밀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실행하지 못하는 법이다 와아 와아 명필이다 마음을 울리네 그니까 적당히 타협 봐서 적당히 세워라 이거지 명언 중이야 명언 중이야 아하하하하하 아 저 누워가는거 봐 야 따라갈 수 있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우와하하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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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너무 귀엽다 배영하고 있어 누워서 저 가..저 가리비 가슴에 올리고 야 여기서 근데 여기서도 가리비 나면 어떻게 되나? 아 가리비는 좀 큰 거였어 이제 보니까 이런 거 아니야 뭐 이게? 뱀장어야? 가든 1이라고 하네요 1이 장어예요 장어 아 저거 봐 먹는다 냠냠냠냠냠냠 와 이거 진짜 귀엽게 잘 만들었다 해사란 실제로 고증에서 그런 게 있나봐요 가리비가 배에 아니 아니 저 뭐야 비버가 수달인가 해달인가 보노보노 배에 가리비를 올리고 돌 같은 걸로 파바바바박 때려서 깨 먹는대 그 가리비를 근데 왜 유독 저들은 가리비를 좋아할까요? 가리비만의 뭔가 있나? 가리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있나? 아 너무 귀여워 쟤만 보고 있어도 힐링된다 해탈한 해탈한 얘 잠깐 기다려 야 거기 있어봐 이것도 가리비를 수도 있어 아니네 꽃게 같네 이건 우럭 아 수랑 힝 어? 해탈한 없어졌다 아 가는 것까지 지켜보고 싶었는데 없어졌어 아 아쉬워라 그럼 해탈한이 주고 간 가구를 한번 볼까요? DIY 띵 아 레시피가 있나 보다 가리비 주고 말로 받는다 바다 위에 느긋하게 두둥실 떠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가리비를 건네줘 순한맛 독설가 아 귀여워 진짜 아쉽다 좀 더 볼걸 아 여기선 못해 머메이드 파티션 머메이드 파티션이래 머메이드 가구를 주는구나 아니지 정확히 말해서는 머메이드 DIY를 주네 근데 머메이드 DIY 재료가 아까 아까 해탈하니 말하기를 진주를 했잖아요 근데 나 진주 하나밖에 없어요 진주 너무 희귀해요 진주 더 먹어야 돼 진주가 금보다 비쌀 것 같아 진주 오우 아 풍선이구나 아 이거 쪼꼬미네 쪼꼬미 가득 얠 거 동황에서 속 나와 안녕하세요 귀여워라 풍선 어디 갔어? 아 저기 위에 있네 어? 이거 가리비 언제 모으지? 아 그리고 가리비 하나는 또 방물관에 기증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다